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주세요. 왕슈 크림이고요. 이건 옵스에서 구매했고 총 14개 샀습니다. 그리고 누텔라로 초콜릿 녹여보았고요. 음료는 흰 우유 마실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출근 보고lares.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간식과 한국은. 이 맛은 온도가니까 진짜 맛있어서 먹어. 오이은 개발이 아 heats når이 샀습니다. 뭐야? 유일한 소긋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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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한 잔. 가 Indian Camping. 새우와 함께한 소긋한 소긋한 소긋하고 싶bane. 새우와 함께한 소긋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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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만들어 vegetarian.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한 청순 Shane 또 이런 칼국수 말씀 groups ンヤ 등원 초hof 걍 입안 Broad îng 전 그릇에 있는 건 더 맛있다. 저는 전 그릇에 살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은 너무 맛있는데 제가 기름에 살이 나고 있는 게 정말 맛있어. 그리고 한숨은 너무 맛있고 그가 평범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 뱀은 뱀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뱀은 뱀은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랍스터 랍스터 저것은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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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볶음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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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ben faze 매운 고추맛이 고추냉이를 올려줄 수 있는 느낌 고추냉이를 아주 잘 먹었어요 계란두안 vor notorious 마지막에 고추냉이를 기름에 넣EM 소스는 한입에 먹어야 해요 손으로 먹어야겠지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로 먹는 음식 소스로 먹어야겠지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소스가 남아있어요 소스로 먹어야겠지 소스로 먹어야겠지 소스로 먹어야겠지 정말 맛있게 먹어야겠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그리고 ло 펜 atoire 어떡 머리 고 falan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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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일이 찍어야지 어묵 채썰기 물이 닭다리 마지막이에요 면은 양념에서 매운 물에 먹어야 된다 자조차에 이정도면이 편안하게 준비한다 치킨은 이리 아니지 치킨은 이것이 상큼한 재료들이 파티에 따라가기 때문에 치킨은 건 이ає가 너무 prêt 치킨은 맘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킨은 유명한 여행을 부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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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옵스에서 구매했던 그 왕슈크림을 먹어보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입에 넣으면 그 사르르 녹거든요 안에 그 슈크림이 생크림이 아니고 슈크림이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이랑 너무 어울려요 여러분들 그냥 먹지 마시고 다들 초콜릿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군밤 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뿅 위바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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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바위바